어? 나 한 번만. 이유 좀 알려줘. 뭐 하는 거야? 미니언즈 보기? 귀여운 춤이야? 응. 그런 예쁜 춤은? 모야모야? 나 이마크 모았어. 이마크? 이거는 네 번호고 계좌번호, 계좌번호. 야 그게 다 돈이면 우리 집은 재벌이겠다. 제 재산이 지금 뭐야? 그게 얼마야? 이게 다 돈이면? 잠깐만, 잠깐만. 일, 십, 백, 천, 만, 십만, 백만, 천만, 억, 십억, 백억, 천억, 조. 야 전세계 부자다. 전세계 부자. 너 왜 울어? 너 왜 울어? 응? 나 한 번만. 이유 좀 알려줘. 응. 네가 수학을 못한다고? 응. 너 수학 잘해. 누가 너한테 수학 못했네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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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응. 얘기 좀 해봐. 엄마는 내 한 명에 마크로드에서 막 돈이라고 했는데 나가 아니었다고. 네. 근데 왜 이상해? 프린트를 나눠줘서 문제를 풀었는데 백 점에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네가 아니었다고? 응. 응. 몇 개 틀렸어? 응. 잘했네. 엄청 잘했구만. 너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? 뭐야, 너? 더하기였어? 세기? 아니, 10이 50인데 50인 줄 알고 그거 있잖아? 응. 이거 있잖아? 응. 그거 10이 50인데 50인 줄 알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공부 방법이야? 내가 더 창피하네. 원래 똑똑한 애들은 바른 자세로 해. 안 소중하면 이렇게 가방에 대충 쑤셔놓고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냐? 응. 그래도 성적인데 기분이 어땠어? 기분이 어땠어? 응. 그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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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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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도. 응. 그런데 우리 assignment 예상은 이 얼굴도 끔찍하다. 아니 엄마 눈이 작아 보이려고요. 드레스업 하셨어요? 카라는 좀 빼시지. 카라도 뭐지? 언니가 백화점 과자고 하던데. 아 백화점? 아 백화점에서 세종이 된 거 같아. 백화점에서 세종이 돼서. 그래서 엄마가 돈 없다고 거절했는데. 왜냐면 이미 백장을 거의 다 달았어. 그러면 엄마가 그때 500장 사라고 할 거야. 뭐라고? 그때 500장 사라고 하잖아. 어 그러니까. 엄마 말 안 들으면 손해요. 옷 저거 벗어놓고 옷걸이에 제대로 걸어줘. 고마워. 잠깐만. 소유이 아닌 거 같아. 그래. 빨리 키워서 잡아먹자. 근데 이거 있잖아. 이걸 누르면 더 커지요. 언니 너무 사랑해. 언니 열심히 핏다물려. 번돈으로 음식을 다 사왔거든. 이제 2kg 빼서 이제. 끊고 있으면 이제 40kg 지지겠네. 오늘 또 찍었네. 2kg 찍었네 오늘. 내가 쪼꼬미도 사왔거든. 어머 이거 또 걸려. 아니 거기 내. 아니 거기 내. 또. 어. 안 보여요. 아유 이거 또 물어봐. 우와 이거 또 물어봐. 안보여. 정칠이란 거. 그거 못생겼어. 난 눈썹 수술 좀 쳐야 돼. 침하고. 신경아도. 아무것도 안 들리네. 문항주. 아니 안에 있는. 그러니까 그게 예쁜거잖아 그건 좀 더러워 아 근데 뭐 9살 때는 아홉살 때는 귀여운거지 미용냄새 이스라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쟤 정말 사탕먹는데 하지마 미용냄새 나는데 윤수야 이거 걱정해서보다 나 고소할거야 명예훼손으로 미용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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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찍고 있어 안찍고 있어 반지 너 누구야 인간이 아니라 고 반지 넌 또 왜 그러고 반지잖아, 반지 너는 피자 배달부가 됐고 쟤는 지금 청소부가 됐고 그런 거야? 아니, 피자 배달부가 여기서 돈을 제일 잘 벌어 아, 그래?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싫어 나 지금 피자 배달 4개 했는데 옷 찾다가 먹었어 나는 지금 뭐 따라가면 387 나는 4개 했는데 게임 파스가 있거든 되게 귀여운 춤이야? 그럼 예쁜 춤은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 그럼 깜찍한 춤은? 어 그럼 무서운 춤은? 그러면 주칙을 잘 지키는 춤 알았어, 이제 놀아 응 누가 준 거야? 봐봐 앞에 봐봐 어머는 너한테 별거 별거 다 된다 아쉬워 영상 속에서는 귀여운 얼굴에 안 나와 조그만 얼굴이 어머, 귀여워 어머, 엘프 같아 오, 새는 밥을 못 치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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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서 하는게 귀여워 좀 이따 먹을라고?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닮는구러기 이게 진짜야? 응 한 시간도 안 됐는데? 응 이정도 레벨은 그냥 몇분만 읽었어? 한 3, 40분? 엄마 밥 준비할 때 네가 읽기 시작했잖아 3, 40분? 응 3, 40분 안에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버렸다고? 응 너무 쉬운데? 진짜? 100점 받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지금 100점 받으면 뭐였어? 아, 진짜야? 한 문째만 봤어 근데? 어? 이미 그거 눌렀어도 맞았어 응 그러네 오, 이거 포인트도 많이 주네 우와, 첫 번째 포인트 되는게 근데 그러다가 이거 엄마가 오늘 산책 두 권 다 읽어버리니까 다 읽어버리겠다, 이거 응 하지마 설 때 nó 좀 가져다 너무 그게 나고 응 엑 dünya 레저 риз